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철쭉꽃이 벌써 이렇게 아름답게 만개했습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길을 잠시 걸으면서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태국기교육원 원장, 사단법인 태국기선양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2021년 4월 10일 토요일에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을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 오늘 또는 국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선기였습니다